두변 서신 2 4 5 4 5 5 5 5 아 5 5 5 흠 호식소돌 아씨 세상에 악마야 형사 악마야 형사 악마야 형사 염이 뭘 깨물어주고 싶어 초록포식 자 사진 떴냐 으으 뚱땡이 뚱땡이 치우라고 나는 뚱땡이 싫어한다고 약선 분석 무감각 깨끗 깨끗 서신 고 난고나그고 무감각 불 내뿜게 안돼 났잖아 못먹겠는데 아닌가? 아직 먹을수있나? 냠 난관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야 아 너 어쩌나 그러면 파라기다 룬피다 룬피 별로인데 난관 룬피 난관 룬피 난관 룬피 난관 룬피 현류 자자 언제 하나요? 자자 할 때 올게요 창업만들 은근 배축 문화 아들 문화 은근 2연수 F상 처리는 누가 해주냐 나인티나인티나인 불 뿜기마저 빼물이 되어버리고 2연수 2연수 3연수 3연수 이 쌓님 덱인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별안 복제할까 좀 턱 막히는데 쉿 바락도 좀 하고 그래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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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샷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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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 호환좀 더 해봐 뚱뚱이 뚱뚱이 뚱뚱뚱이 연료? 연료? 종료? 푸를데뿜깨 푸를데뿜깨 몸박각인가? 각이죠 아닌가? 아닌게 아닌게 아닌가?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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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오답 삼형제? 얘는 지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를거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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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? 진화는 필요 없지 진화시켜줘 에볼루션 컴플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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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할거야 안할거야 잭스 여러번 쓰려면은 발악 안하는게 유리하긴 한데 아 잘 못쏘다 옆에 있는거 쓰려고 그랬는데 의자 타락하면 되겠네 맛잇 서요 다리야 형상이야 바리타스 커페이 지금 자면 피 겁나 많이 차는데 잠을 살 수가 없네 히히 못자 신선 아이온 플레드 신비 아이온 플레드 신이 전투 장비 동락 전투 장비 동락 아이온 사혈별로 온가 징근이 더 낫지 않을까 네 354 골드를 달래 내 수비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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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근 엊그 아 모바 구제 안 때릴 이유 까지야 정한 없었던 것 병불은 왜 주는 것이지? 뭐지? 자기 과시? 잭수 아이구 잘 트진다 잭수 잭수 아이구 잘 트진다 palavra 흡수 심지א 날라 안나왔스 기사님 먼저 오실려나 와 프리즘 스킬이나 조금 더 넣지 별단 지운다고 덱스 해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지우고 싶지도 않은데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풀대박사 뭐임? 풀대박사 풀대박사 폭발 없으면 딜 모자라겠지 풀대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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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幹 손대박사 엄청난 약전 분석 아우 달팽이 진짜 역겹네 근데 아우 달팽이 진짜 역겹렬 아우 달팽이 진짜 역겹렬 냥냥냥 굳이 타락해야 하나? 타락하지 않는 삶 타락하지 않는 삶 뱀뱀뱅 뱀뱀뱀 뱀뱀뱀뱀 뱀뱀뱀 뱀뱀뱀 뱀뱀 퍼펙트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폭포광폭화 폭포광이 스토리 대 Onوع 개꿀 Let's fix 선생님 너무 매워요 선생님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... 191 191 191 192 191 192 192 2345 배부르네요 110 댐 마근 텅스 까까털 4힐 4힐이면은 진짜 쓰레기 유물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